에코로드 에코로드 장거리 코스 40분 단거리 코스 어? 족욕해야 되는데? 여기 돈 주고나야 된다 아 맞나? 여기 족욕 하절기에만 운영하네? 안하네? 하절기에만 그럼 요렇게 돌까? 그냥? 단거리? 가보자 아이들 야 공룡이 나올 법한 아 진짜 곤란하다 왜? 여기다 올려 신발에 나가 황톡길 너무 공기가 깨끗한 나머지 콧물이 막 나오지 오래간만에 단둘이 걸어보는군 제주도 그 대문 저긴데 제주도 대문 짝대기 걸쳐놓는 대문 뱀조심 뱀조심 배를 꺼져야지 그런데 땅꽃도 있잖아 여기가 없는 게 번쩍 뽑아야 되는 거 아냐? 저 저 진흙 진흙 땅꽃 응응응응응 야 이거는 그거 같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태초의 지구 태초의 지구 넌 너무 같나? 너무 같다 아니 봐봐 태초에 지구 잖아 이끼하고 있는데 성캄브리아 시대 공룡 나타나던 그런 파충류 막 나타나든 갑자기 이거보니까 교기 가고있다 가평 가평? 거기는 이거는거 없어 아 거기도 기차있다 기차 그때 기차 탔었나? 그때 안탔지? 탔나? 겨울이라서 식용고사리가 아닙니다 뜯지말라고 고사리 식용고사리가 아니라고 뜯지말라고 오 맞다 이거 진짜 그 태초의 지구의 모습인데 전혀 온염되지않은 그런 그런곳 자연 그대로를 이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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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으니까 그렇게 보인다 어떻게 키워지 이걸? 이야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있는 거를 그대로 살린 것 같다 이걸 이렇게 일부러 꾸미지는 않았고 아 곶자왈 식생보호지역 아 곶자왈 식생보호지역 계단 조심 기찻길 아 기찻길 기찻길 아 키즈 키즈랜드를 소개합니다 키즈 여러분 키즈 뭐라고? 키즈로드를 소개합니다 영화에 나왔던 난쟁이 마을 난쟁이 마을 안녕 이쪽으로 가실까? 오 멋있다 멋있지? 이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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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모습을 좀 찍어주세요 뒷모습을 찍어줄까요? 뿌언데? 렌즈가 뿌얗다고 꼬만 꼬리 있어 꼬 만지지 말고 아 저 저 저 저 저 저런... 저런 마을 저런 마을 기원차 가지 말고 됐다 하나만 끊자라 됐다 어 격관이야 네 예 네 까두다 까두다 냉땡 까두다 까두다 까두고 가봅시다 저도 가는 곳이 있으나 여기 가득한가? 가득하겠지? 힘이 무릎무릎나긴 하네 그쵸? 더럽죠? 내가 말 잘하는데 안하고 싶다 상대방에서 가실게 안녕 꽃보러 가는 길 꽃보러 가자 봄에는 꽃 가자 아직 안 피웠네 안 피웠어 꽃보러 가는 길 여기 옷도 파나? 여기 옷도 파나? 장소가 여기가 있고 그거 어떻게 돼? 만원인데 어? 거의 여기야? 어 없는데? 전망대 잘 꾸며놨네 꿈을 얻기는 찍어서 그냥 안 돼 왜? 영국이 너무 있어 어디? 어디로 찍어줄거? 분수배? 찢어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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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타이밍 또 다른 노른자 대기 아름다운 Excuse me Those one 동생 네 정말로 너무 좋았다 음 잘먹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